오우 오 과장님 진짜 남자다 응? 어머 이야 장균 씨 읽어봐 빨리 빨리 미안하다 다 읽어 미안하다 좀만이 하 이런 또라이 새끼 야 아 아 아 아 과장 아 과장 아 과장님 왜 그러세요? 뭐 왜 사과 관리에서 사과 준건데 새빨간 홍욱 주고 싶었는데 요즘에 그 품종이 잘 없더라 아 과장님 야 오상식 아 나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야 오상식이 너 정말 갈 데까지 가보자고 해? 왜 자꾸 이러세요 쓰라고 하신 사과면 썰지 않습니까? 야 이 새끼야 너 너 꼭 동물을 뒤집어 써봐야 정신 차리겠냐? 내가 사과문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거 아냐? 그러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좀 많이 미안하다고 뭐? 어? 미안해? 전만이? 전만이? 아이씨 이 새끼가 지금 나 몰리라 아이씨 anything 아이씨 어 야, 두세, 두세, 두세. 두세, 두세. 맞을 때 소리 엄청 크게 났는데요 과장님. 어, 맞았어? 어? 뭡니까? 야, 놔! 아무 장난이지! 쒀들, 찐어! 찐어! 아, 놔! 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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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! 야, 괜찮아? 야, 괜찮아, 괜찮아? 야, 야! 야, 야, 그거 뭐... 뼈, 뼈, 뼈 괜찮아? 부러지거나 금간데 없어? 조금만 이따 병원 좀 다녀올게요. 그래, 갔다 와. 엑스레이만 찍지 말고 CT, MRI 뭐 찍지 않은 거 다 찍어. 피도 뽑고. 야, 야, 인마. 뇌이가 흔들리면 뭐 후지 크단 말이야. 난 조용히 있잖아. 조용히 있어도 괜찮으시겠지만. 그래, 조용히 있잖아, 진짜? 걱정 마세요. 걱정 마세요, 부장님. 부장님, 그만 가시죠, 예? 아니, 저 무슨 문제 있으면 연락해, 어? 아, 대리님, 대리님 앉아, 앉아있어. 제모팀 좀 다녀올게요. 제모팀 좀 다녀올게요. 어. 장근아. 놀아줘, 나랑 같이 줘. 감사합니다.